반가 반가 안녕하세요 공기파 박용덕 입니다 2022년 제 33회 공인계사법 기출문제 해설강의 26회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격사유 등록의 결격사유 이 말은 개업을 할 수 없는 결격사유 취직할 수 없는 결격사유 입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시험은 볼 수 있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했는데 집행유예는 결격사유인데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결격사유 아닙니다 그리고 2번 복권되면 복권되는 즉시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3번은 벌금은 이 법 공인융계사법 위반으로 300만 이상 벌금 받아야 결격사유입니다 4번은 등록 취소되고 나면 3년 지나야 되죠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려면 2012년 11월 15일 이니까 3년 지나려면 2015년 11월 15일 되야 벗어납니다 10월 13일 현재는 결격사유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은 결격사유입니다 그러나 5번의 경우 자격정지인데요 자격정지는 최대 6개월이죠 4월 15일날 자격정지 됐으면 10월 15일이면 벗어납니다 10월 23일이니까 결격사유 아닙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1번 법인이 아닌 개업공개사는 분사무소 둘 수 없다 예 그렇습니다 분사무소는 오직 법인만 둘 수 있습니다 분사무소가 지사 지점 개념이죠 개인은 분사무소 둘 수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공동사용 불가능입니다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자 그 다음에 3번은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분사무소 설치하려는 경우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량 x네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우리 프린터 4번 맨 밑에 별표에 있습니다 분사무소 설치신고 이전신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등록 분사무소 폐업신고 업무정지처분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입니다 다만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위를 하였을 경우 중개보수는 분사무소 관할 시도조례가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고요 4번은 이중사무소의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은 절대적 취소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 뜻다방 임시중개시설물 등록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별금이죠 이중사무소의 경우 이중계약서는 징역 별금은 아니고 오직 등록만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동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뜯다방은 이중사무소와 처벌규정이 똑같습니다 다음은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중요하네요 겸업할 수 있는 것 법인의 겸업제한 법인은 6가지만 겸업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겸업할 수 있는 경우인데요 6가지만 겸업할 수 있습니다 주택 상가 분양 대행 가능합니다 분양 업은 안되고 분양 대행 가능하고요 택지 분양 대행은 안됩니다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은 가능한데 개발 업은 안됩니다 개발에 관한 상담 업은 됩니다 이사업체 소개는 되는데 직접 이사업체 운영하는 건 안됩니다 용역 알선업은 되는데 용역업은 안됩니다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경영기법 경영정보제공 가능한데 공인공개사를 대상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안됩니다 그래서 다 가능하네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법인이 겸업할 수 있는 거 해설 보시면 6가지만 겸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겸업을 하고 받는 보수는 중계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약정이 있으면 많이 받아도 됩니다 다만 이 6가지 중에서 소위 부칙개공 소위 중개인은 6번은 못합니다 경공매 매수신청들이 입찰되고 이건 소위 중개인 부칙개공은 안되고요 그리고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들이 입찰대리하려면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경매부동산에 대한 지득알선이나 또는 공매부동산에 대한 입찰대리만 하려면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겸업제안을 위반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겸업제안이 없습니다 법인만 겸업제안이 있고요 법인 겸업제안이 있기 때문에 중계법인의 경우 거래정보사업자가 될 수 없습니다 중계법인이 아닌 일반 법인은 거래정보사업자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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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